타임스퀘어에 나타난 50-50 포스터, 미국 50-50 첫 무대 관객은 몇 명이나 됐나? MTV VMA 시상식이 끝난 후 50-50는 미국에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50-50는 후보 3개의 이름을 올렸으나 수상은 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기자들은 MTV VMA 시상식 백스테이지에서 안성일의 모습도 포착했습니다. 이에 기자들은 안성일이 50-50를 미국으로 가져와 운영할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직후 이날 오후 타임스퀘어에는 50-50 포스터가 등장해 행인들의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50-50 미국 첫 공연을 소개하는 포스터, 50-50 라이브 무대를 미국에서 지켜보는 관객수는 약 2,000명에 이른다. 하지만 미국 팬들이 50-50를 외면하기 시작했다는 소식통이 있습니다. 따라서 50-50의 미국 첫 공연은 참여 관객이 극소수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대중의 비난에 직면한 50-50는 더 이상 한국에서 활동할 기회가 없습니다. 미국은 50-50 회원을 받는 유일한 시장입니다. 안성일의 계획은 성공하기가 매우 어렵고 막대한 손실을 입는다. 안성일은 현재 미국 50-50 활동을 직접 총괄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 내용을 확인 중입니다. 표준 전속 계약서에서 산업의 매출 규모로 따졌을 때는 아이돌 요즘에 이제 보이밴드, 케이팝 밴드라고 하는 비즈니스가 굉장히 국위선양도 하고 있고 수출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런데 저희 이제 싱어송라이터들한테는 표준 전속 계약서로만 봤을 때 되게 불필요한 항목들도 많고 방송이나 광고 관련해서도 있으면 좋겠지만 불필요한 항목들도 많고 이게 과연 우리의 표준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며 콘텐츠 창작에 기반해서 활동하는 아티스트들을 위한 조금 더 적합한 의견 수렴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해본다라고 전했습니다.